리vit 사랑해 ~~~ 팬분들을 곧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. 정말 데뷔하고Ben차 이날 만을 꼼꼼하게 다 했습니다. 유앤미 첫 번째 팬미팅 유앤미에서 저희가 팬미팅 좋아하는 날 그리고 캐릭터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날 2018년 6월 9일에 선호동 모함 센터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마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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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의 렛츠 미 유앤미 컴퓨터